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하늘 초병들이 경례를 드릴 영광의 시각을 향하여 리죽선으로 나가는 전투비행기들입니다. 오늘의 열병 비행을 위해 평양 비행지휘소는 리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광장 상공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추진력이 되었는가 대지를 팍차고 비행기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전투 비행사들 기술을 높이 들고 날고 있습니다. 지금 스무대의 전투 비행기와 다섯 대의 직승기 편대가 오각별 대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백성떨쳐온 영웅쪽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투쟁 행로가 성리의 별로 새겨져 밤하늘가에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의 명령과 부름에 충실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동지께서 뜨거운 밤 내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십니다. 무변 광개한 하늘길에서 오직 한길 당중앙을 받들은 충성의 항로만을 나르는 것이 김정은 육탄 비행대의 불변의 넋이고 득힘없는 신념입니다. 어떤 불구름에도 타지 않을 옥셋 날개를 달아주신 위대한 사랑이 있어 용감한 하늘 용사들은 이낙지 못해 베트남 cord에 Bonklet는 다운 섬어 버전을 말아 주겠습니다. 똑같은 자 Carl Smith과ап이예요. 타accional도가 보호만을 그려Disc basketball vita의 대상으로 폭력이 많아졌습니다. 아까만두 박력이 함께운 것입니다. 그 단계의 차례와 동랑을 동랑을 하는데 30초 대단해 기능ohn 향한 기능은 섣고칠 위대한 강국,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내 조국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그려가며 김일성 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 이 상공은 일곱 대의 정투기들이 광장 상공에 부채살 모양의 비행운을 새기고 있습니다. 박수, 이 상공은 일곱 대의 정투기들에게 관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